한미 군당국은 오늘 0시부터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의 시나리오에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이 반영됩니다. 북한이 전시나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 정보 대응 시나리오도 처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UFS에는 미국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도 참가합니다. UFS 기간 한미는 30여 종류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합니다. 군은 한미연습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